2022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 제1독서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레스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의 힘을 지니고 칼릴레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자렛 해당에서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성령을 자주 언급하며 예수님 활동의 힘이 성령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먼저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운 해, 곧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말씀은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 선포와 사랑의 실천이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합시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감상해orro